여보 홍세연이랑 작당 모일해서 내 손악에서 벗어날 국내 따윈 하지 않는게 좋아 은경혜 희망 따윈 갖지 말고 살아 그래야 절망도 없어 디자인 컨셉은 정해진거지? 엄마와 딸에서 출발한 옷이에요 그럼 어젯밤엔 디자인 컨셉 때문에 엄마랑 통화한거였구나 아 네 디자인 스케치 작업은 곧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전 이 딸기 먹으려고 컵케이크 사 먹어요 제꺼 먹어도 좋습니다 진짜요? 어? 홍세연씨 지금 그 손 움직였습니다 손 펴봐요 손 그렇게 움직여도 돼? 많이 움직이는게 좋다고 했어요 다행이네 텐트 있어요? 텐트는 왜? 여행복 만들 원단은 텐트에서 봐야 실제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실장님 좀 도와드릴까요? 아닙니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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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 원터치 텐트는 처음이라 불이 켜지는 게 해가 뜨는 것처럼 꼭 일출 같지 않아요? 일출 본 적 없어 말도 안 돼 네 지금 출발해요 그럼 내일 아침 일출 볼 수 있을 거예요 은경혜 뭐? 나 잡아봐라 너 거기서 너 거기서 거기서 잘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아 괜찮아요 그냥 입어요 기다려봐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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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나 이 사람 좋아하나 봐 은경혜 은경혜 친모가 살아있었어 고마워 선배 나도 부탁 하나만 하자 그 환자 보호자가 부탁한 거야 성분 좀 알아봐줘 반드시 알아내겠어 니들이 경혜 어떻게 정신병자로 만들었는지 낙하산 낙하산 아니면 원샷 홍세연 씨 실려 내가 인정해 당신들 인정 같은 거 필요 없어 팀장님 나와 네 팀장님이 내 흑장니다 짱맞자 하지마 에이 팀장님 이 실장 데려다줘 난 다시 회사로 들어갈 테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난요 이재준 실장님 좋아요 이재준 실장님 이재준 실장님 이재준 실장님 팀 먼저는 이 사람들로 교체해 그리고 홍세연이 공모전에 응시했던데 심사에서 제외시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지금처럼 쭉 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굴어 그래야 니네 집안 줄초상은 면할 테니까 장명환 니 꼭두각시로 사는 거 이제 끝났어 별라 프로젝트 관련한 사장님의 비위 자료입니다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면서 일시적인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거예요 어디서 약을 팔아 우리 둘 다 수갑 자고 콩 봐 질리게 먹어 봅시다 박 대표 나 은경입니다 안 자요 나 믿고 가세요 내가 위너스의 차기 회장입니다 내가 키웁니다 매머드급으로 무슨 짓이야 우리 회사가 당신 비리로 가로가 되게 생겼길래 원하는 게 뭐야? 내 트래블 프로젝트 할아버지한테 작은 선물 하나 정도는 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? 당신이 위너스를 집어삼키기 전에 그렇게 하지 하나 더 홍세연 건드리지마 걔가 낸 공모전 작품에 수작 부리지 말란 뜻이야 윤수 선생님 윤수 선생님 윤수 선생님 홍세연이라고 알아? 궁금하다 윤수 선생님 붙었을까? 나 얼마나 잘하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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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다시 말해봐 당신이 벨라 프로젝트 에이스들 다 빼갔던데? 자원했어 당신 밑에 있는 것보다 내 밑으로 들어오는 게 승산 있어 보였다던데? 과거에 당하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 동생을 입양했던 사람들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동생 한국에 버리고 갔어요 주민등록도 없는 미성년자가 이렇게 기록이 공중에서 사라지면 사실상 찾기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? 사망증명서 서류 한 장으로 남더라도 끝까지 가보든지 아니면은 어딘가 살아 있겠지 희망이라도 갖고 살게 이쯤에서 포기하든지 찾아내요 내 동생 반드시 살아 있을 겁니다 팝은 영양제에요 어 왜 화분을 제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?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저 회식 있던 날 실장님께 고백했던 거 맞죠? 네 지금 제 고백 거절하시는 거 맞죠?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해 눈치챘을텐데 내가 은경에 미친년 만들려고 먹인 양인 거 30년 전 30년 전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랑 친자매처럼 지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은 회장이 당신을 집에 들여놨을 리가 없어 하하하 내가 은경에 미치게 하려고 약 먹인 거 그리고 30년 전 당신 과거 은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둘 다 박살이 날텐데 서로 비밀 지켜주죠? 우리 휴전하자는 뜻이에요 얼마 가지 못하겠지만 놔둬 홍세연 그게 좋아 이번 일은 내 생각대로 해 홍세연 이제 놔두면 내 턱밑까지 차고 들어올려냐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나한테 생각이 다 있어 이번에 홍세연을 막지 못하면 은경이가 날개를 달게 될 거야 은경이가 회선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날엔 내가 더 이상 설 자리는 없어 최종심 발표 그 옷 입고 할 거야? 너무 겸손해 주눅 들어 보여 최대한 단정하게 입은 건데 청담동 매장 문 열어놔 잠아 씨 호세연 찾았어? 놓쳤습니다 당장 찾아! 장명환 짓이야 너 최종심 심사 못 받게 하려고 벗어 안 돼요 위험해 나 은경이야 너 공모전 떨어졌다간 진짜로 위험해져 유령이라도 봤어? 표정관리에 유령이라도 봤어? 표정관리에 이세던데 적당히 까불어 영화공장권으로 네 할아버지 주저앉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정관수술 했더라? 우리 같은 섹스리스 부부한테 필요 없는 수술 아닌가? 할아버지는 어떠실까? 당신이 우리 집안 혈통을 막아버린 거 아시게 되면 영화공장권 터뜨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아주 끔찍하게 앞으로 홍세연이든 누구든 내 사람 건드리지 마 수작부리면 당신 쪽도 하나씩 잘라낼 테니까 팀장님 팀장님 고마웠어요 그런 말 질색이야 말은 그렇게 해도 팀장님 저 좋아하죠? 그쵸? 어 미운 사람 싫은 사람들 수도 없이 날 지나갔어 다들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가시 하나씩 꽂고 갔지 그 가시 빼준 사람 네가 처음이야 거짓말 하지마 나 이용하지마 배신하지마 너한테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거짓말 안 할게요 이용하지 않을게요 배신 안 할게요 실장님 괜찮으세요? 아 실장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로라 로라 재팜 잃어버린 과거 속의 기억을 줄줄 이야기하게 만드는 금영숙 금영숙 기억나세요? 아이가 아파서 매일 울었어 세연이가 아파서 세연이가 어디가 아팠는데요? 심장병 심장병? 수술했어 수술했어 많이 심장수술은 박수란씨 딸 은경혜가 있잖아요 우리 경혜? 경혜! 경혜! 심장수술은 당신 딸 은경혜가 있잖아 제대로 기억해봐 경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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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자분께서 병원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연엄마 많이 힘들지? 그러게 왜 그랬어? 세연엄마 우리 경혜가 이상해 감기 기운 있다 싶었는데 열이 너무 올라 이리 줘봐 이리 줘봐 쫙! 성취하는 아이를 낳아놓고 살려낼 주장 안되면 나한테 데리고 왔어야지 내 아들 틀어지고 숨어서 하느라고 죽는 아이를 끌어안고만 있어 최고의 심장 전문의들 모두 불러들여! 반드시 살려내 네 위장님 어떡해 어떡하지 살려만 놓고 살려만 놓고 아 움직이지 마 혹시 경혜 할아버지가 될 거였어? 진정해 회장님을 만나야겠어 안 돼 죽었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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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혜가 경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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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으면 원래 자리로 돌려놨어야지 완차고 나니까 20년이 흘러있더라 내가 또 아이는 꼭 지켜줄게 그렇게 그러고 날 못 속해 줄 수 있겠어 난 난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정발받을게 절 받으려 절 받으려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키스 나에게 인공호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지만 욕심 내보고 싶어졌습니다 세연씨랑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 죽을병에 걸렸어요? 아닙니다 빚이 많아요? 없습니다 감옥 갔다 왔거나 갈만한 일을 한 적 있어요? 아직은 그럼 할래요 연애 그럼 할래요 연애 실장님하고 그대 눈을 볼 때면 꿈꾸듯 사뿐히 걸어요 알아요 다섯 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였다지? 잘 해냈다고 들었다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야 니가 이 자리의 주인답구나 경혜야 내 핏줄인 니가 백년기업의 꿈을 이루어다오 내가 널 절대 가만두지 않아 너놈이 감히 내 집안 핏줄을 끌어놔! 하하 아 하하 하하 네 이자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자체를 했습니다 회장님 네 예 네 잘못했습니다. 이 집안에 들어올 때처럼 맨몸으로 단때를 왜 쫓아. 아닙니다. 회장님. 여보. 여보. 회장님 다시 쏟아보겠습니다. 아유 씨. 이제 이것들. 이재준. 진짜. 너 이 새끼야. 놔. 놔. 야. 회장님. 잘못했습니다 회장님. 우주아 주세요. 우주아. 우주아.